그룹 노아의 공연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 앉는데로 바꿨는데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춤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총 두 곡인데요 첫 곡은 나로부터 시작드리라는 곡입니다 먼저 공연에 앞서서 저희가 간단한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왼손을 높이 들어서 손가락은 따봉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노래 가사 중에 나로부터 시작드리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자기 자신을 매번 가르쳐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정말 쉽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서 찬양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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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투가 우투나이티로 빛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지 주저앉지 않을 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가운데도 걸을 리 주님은 그를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길을 안고 일어나니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요 자, 군대 시작! 땅의 꿈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요 한 번 더 읽을게요 땅의 꿈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두 사람의 꿈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보니 더 Kevin-Log & Beats 그러면 이럴명한 Nora 한 번 더 정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한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한정! 자리 한정! 네! 저희 이번에 감사합니다! 하다를 바깥으로 찾아보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chance 오 ironic 그리고 오늘이 주저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가운데도 걸으니 주님을 그려보는 믿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 땅의 꿈과 배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 땅의 꿈과 배로 한 번 해볼게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에이 요 에이 요 맨 따라 에이 요 에이 요 맨 에이 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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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로즈 라이프티 에이 요 에이 요 맨 따라 엔드 로즈 라이프티 엔드 로즈 라이프티 이번에는 소련 부군의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통일로 가사를 반동해볼게요 저녁한 밤을 위고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널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도요를 외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도 걸으리 이렇게 주님을 그대 모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가운데도 이 가운데도 이렇게 영원할 수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